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코너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짱 달달한 공략 포인트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다소 누그러든 연준 매가된 월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까 궁금한데 사실 지금 연준의 행보와 반대로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도 좋고 서비스 지수도 좋고 생산도 너무 좋은데 이런 무착륙 현상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작에 대한 포지션을 변경할까 이런 부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염려가 우리 앵커님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3대 지수는 부진한 경기선행 지표와 또 다소 누그러진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2009년 이후 최대폭 상승률을 기여록한 이러한 중고차 가격과 월가에서 쏟아낸 부정적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 지수는 S&P 지수와 또 고용 그리고 채권금리 등과 함께 10개 지표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선행 지표로서요. 현재 지표상으로는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체크되는 맨하인 중고차 지수가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이후 보름 만에 다시 이슈가 되는 모습입니다. 맨하인 지수는 딜러들이 경매로 사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가에 전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발표될 CPI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와 또 패드의 피봇을 기대하는 이러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수반의 약세 여름을 보이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또 코스악에서는 외인과 또 기관이 이러한 매도 물량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양시장 모두 241 입형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 박스권 상단을 2500분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역실적 장세의 특성상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트래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대응이 유예해보는 시점이고요. 상단을 돌파한다면 한 2600포인트까지는 반둠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실적 장세에는 남북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자 테마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규 상장주죠. 차트 보시면 화인서키트입니다. 화인서키트가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 나왔죠. 신규 상장주 중에 이노진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상장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신규 상장주들이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기존 신규 상장주들이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이지만요. 거래대금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봐서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지난주와 같은 강력한 테마의 흐름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HLB 그룹트가 선박 사업을 좀 떼어내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만 남기는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HLB가 상한가에 안착했다가 윗고리를 좀 달리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강한 시세를 그대로 상승 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HLB 제약, 그리고 HLB 글로벌, 그리고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테라스틱스와 같은 이러한 HLB 그룹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탭법 관련 테마 여전히 강세율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전 국민의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브리지텍을 대장으로 해서 린드만 아시아,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제, 그리고 솔트룩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테마의 강도는 많이 약해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HLB 그룹주 강세의 영향으로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매지온이라든지 이러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아직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이런 개별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리자면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죠. 현재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수 관련 대응주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전략 드리고 있고요. 또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수익 매매 관점 유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매매 임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 시장은 2,500포인트까지 반등할 수 있으나 대응주는 비중을 축소하고 개별 모멘텀을 안고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자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오후장에는 달달한 공략 섹터, 어떤 섹터, 능력을 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달달한 공략 섹터는 신성장 4.0입니다. 오늘 기재부 장관 주제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 들어갔는데 신성장 4.0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발표가 나오냐, 어떤 투자 발표가 나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엇갈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수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발표된 바 있어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또 팀장을 맡은 기재부 차관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로 발표된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정상 볼 때 가장 빠른 시간에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섹터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제로는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K-클라우드, 우주참사, 그리고 양자기술, 첨단의료, 산소중입 이렇게 있는데요. 시차를 두고 후속대책 발표나 제도개선, 예산평성 등의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관련지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 강하게 상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신성장 4.0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오늘 뿐만이 아니고 향후 일정에 맞춰서 제가 달달한 식품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장 4.0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 우주 쪽도 있고 탄소중립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콕 집어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콕 집어서 볼 종목은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영국 위성통신기업이죠. 원랩이 저개도 통신위성 배치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원랩에 이러한 위성통신 안테나를 공급하는 동사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고요. 원랩 같은 경우에 오늘 3월까지 저개도 통신위성 648D의 배치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개도 위성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런 원랩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력이 보장된 동사 같은 이러한 인텔리안테크 기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텔리안테크 동사의 고객사를 보면 원랩도 있고요. 스페이스X도 있고 아마존도 있습니다. 사실 세계 인구의 한 40% 정도가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저개도 인공위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안테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73% 그리고 영업이익이 570%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실적 시즌 다가오죠. 실적 좋은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거기에다 또 상승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시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양봉 켜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8만 원대에 최근에 5.8만 9백 원을 돌파를 한다라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항상 지금 시장 윗골이 많이 달리는 시장이고 또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작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9만 5천 원 그리고 순될가는 6만 9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는 바로 인텔리안테크였습니다. 매수가 현재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손질가 6만 9천 원 가격 전략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도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피코그램 지난주 수요일에 주셨는데 목, 금, 월, 산거래일 만에 지금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중에 또 15%대까지 올라갔는데 차트상 너무나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상승적으로 열려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 달달한 10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 수익을 드렸는데요. 먼저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사실 피코그램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바닥권에서 아직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이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 수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융합기술 사업을 영유한 바가 있고요. 사실 방사선 기술 기반으로 해서 세심 정화용 필터 개발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종목이죠. 본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AS를 드렸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고요. 지금까지 보신다면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시세를 주고 조종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시세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1차 목표가 9,800원 돌파한 이후에 윗고리가 좀 달리고 있지만 조종을 준다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도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지지라인은 8,000원 보시고요. 8,000원 보시면서 이 자리를 입찰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코그램은 더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8,0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조종 시에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보겠습니다. 12월 말에 주신 종목이고 현재까지 수익률이 29%입니다. 이 종목은 FDA에서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이슈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지금 슈팅이 나올 이슈인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의 장대 양봉이 121선 돌파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반면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난수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레고고마베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이러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오레고고마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임상 2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무진의 생존 기간이 42개월로 대조군대에 30개월이 증가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이러한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수암 관련주로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상승 모멘텀, 제도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좋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1,7500원 목표가, 1,000 목표가 돌파를 했는데요. 종가상으로 제가 설정해드린 1,75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 줄 때 절반은 챙기고 조금 더 글딩하면서 추가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면서 반은 익절, 반은 끌고 가자 전략 세워드릴게요. 마지막으로 AP위성 보겠습니다. 2월 9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바로 다음 날의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어서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내 위성통신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최소형 위성 휴대폰을 출시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섹터 신성장 4.0 관련주로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오주청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동종목이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상승탄력이 좋은 종목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장으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수입 줄 때 챙기면서 조정 줄 때 이 종목도 지지 라인을 본다면 16,000원을 보겠습니다. 16,000원 이 라인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뇌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AS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이달혜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